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지금 어제 하락을 했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는 2.48% 하락했는데 단 하루 만에 지금 모든 지수들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은 가장 큰 폭으로 2%대 상승 중입니다. 마감을 한 후에 다시 모닝브리핑 봅시다. 여러분들의 댓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한테나 이렇게 쉽게 부르실 게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형, 오빠, 동생, 아우, 친구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현재 저는 매달 30만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주린이입니다. 2021년부터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9,5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용돈 23만원 받고 있지만 매달 와이프가 10만원 지원해주고 용돈으로 18만원 정도 투자해서 월 28만원 정도 타이거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나이가 41살입니다. 좋은 보글책을 보고 현재 타이거 S&P 500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안하기 위해서 장기로 보고 S&P 500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방식이 잘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종목 말고 여러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사실 S&P 500만 해도 미국의 500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부에 투자하는 효과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나스닥 100 그러면 특히 미국 시장 중에서도 기술주 10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S&P 500 가장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수익률면에 있어서는 이 안전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 평균 수익률이 보면 나스닥이나 필라데비아 반대체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존 버글 책을 읽으셨다고 그랬죠? 어떤 책인가 하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존 버글 책은 다 이러한 스타일의 책입니다. 인덱스 펀드 창시자거든요. 세계 1등 투자 자산 운용사 블랙 로그죠. 이제 우리 이름 많이 알죠? 또 모건 스탠리 또 J.P. 모건 또 맨커브 아메리카 또 골드만삭스 이렇게 이런 유명한 투자 은행들 있고 또 블랙 로그 그 다음 두 번째가 벵가드 아닙니까? 벵가드 창립자예요. 창시자 존 버글 지금은 사망했어요. 3년 전인가? 이 사람이 시간은 친구 충동은 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함축된 명언입니까? 주식은 주식투자는 시간은 친구예요. 그런데 충동은 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 존 버글 책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이 S&P 500 이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또 워런 버핏도 그렇죠? 개인 투자분들께 S&P 500만 투자해도 다른 거 말고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젠가 며칠 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아무런 위험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낸 위험을 감소한 사람이죠?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낸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일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뿐만 아니에요. 전세계 월급을 받아서는 그걸로 알뜰살뜰 모은 돈 그걸로 부자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 많은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이 큰 사람들 일부는 있겠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듯이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긴 있죠. 대신 월급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수익률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 당연히 낮은 수익률이죠. 이것 또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도 아니죠. 은행에 놔두는 거예요. 원금 보존 아닙니까? 윌리엄 버스탄인 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이론가이자 신경과 전문의예요.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융이론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 즉 주식같은 투자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해 그러면 슬픈 일이죠. 내가 실력 부족 아닙니까? 남들 다 잘하는데 그런데 이 윌리엄 버스탄인이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책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손실의 고통을 불평없이 맞이하라. 우리 잘 견뎌냈죠? 정말 잘 견뎌낸 겁니다. 특히 2022년 2분기 정말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까? 앞으로는 그 수익률 여러분들 그때 수익률이 오래들어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기억해두세요. 마이너스 3천만원 마이너스 1억 그렇게까지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가가 저가의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인가 설명 다 드렸었죠? 손실의 고통을 불평없이 맞이하라. 그것이 주식을 보유한 자의 의무다. 했습니다. 이 댓글에 올리신 이분 많고도 여러분들 보면 S&P 500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보다는 조금 발을 좀 넓혀보시죠. 타이거 나스닥 100도 있잖아요. 10년 전에 2012년 8월 17일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0년 전이죠. 13,880원 13,000 지금 79,305원 아닙니까? 8만원 돈이에요. 무려 5.7배나 상승했어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계 1등 사업 각종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인드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합니까? 우리는 반도체도 만들어요. 전기차도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고 또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도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똑같이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또 반도체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회사에 사업을 해요. 똑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등 사업을 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가장 위에 있는 사업입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주가는 매일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죠? 우리는 그게 마음이 많이 다잡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1등 간의 사업들을 우리가 한두국 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다 해. 얼마나 든든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든든해. 슈퍼란 불구 하루하루 살아. 그런데 주가 떨어지는 나고 막 근진 걱정하고 밥 못 먹고 잠에 못 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뭐 조언도 아니에요. S&P 500보다는 한 세 가지 정도면 어떻습니까? S&P 500 나스닥 100 필반나 이거 다 지수 따라가는 ETF 아니겠습니까? 꼭 이 글을 올리신 이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게 그렇잖아도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거를 조금 더 넓혀보세요. 그래서 나스닥 100 필반나 S&P 500 정말 가장 무난한 패시브 이 대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국 테크탑10 정말 세계 최고 종목 열 종목 딱 집약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 조금 그것까지 하게 돼. 또 앞으로 미래 발전 성장성 보면 야 이거 전기차 시대인데 또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섯 종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한축시켜도 되고 한 종목만 하기는 좀 그렇죠?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모닝브리핑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